낮 동안에는 모처럼 추위가 주춤하면서 활동하기 수월했는데요. 이번에는 눈과 비가 말썽입니다. 특히 주된 눈구름이 중북부 지방에 집중되면서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. 내일까지 강원 내륙과 산간에는 15cm 이상의 큰 눈이 쏟아지겠고요. 경기 북부와 제주 산간에는 5에서 10cm, 서울과 경기 남부,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2에서 7cm, 그 밖의 충청과 전북, 영남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. 눈과 비는 내일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. 눈비가 그친 뒤에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맑겠는데요. 하지만 문제는 찬 바람입니다. 눈구름의 뒤를 따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. 내일 서울 낮 기온이 1도로 아침 기온과 큰 차이 없겠고요.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. 특히 모레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내려가면서 추위 기세는 더 거세지겠습니다. 내일 아침 기온 큰 추위 없이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보다 6도에서 8도나 높겠는데요. 서울 영하 1도, 청주 영하 1도, 전주 1도, 부산 5도로 예상되고요. 낮 기온은 아침과 큰 차이 없겠습니다. 서울 1도, 대전 3도, 광주 5도로 예상됩니다. 추위와 함께 서해안에는 또다시 눈이 옵니다.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또다시 많은 눈이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. 날씨정보였습니다. 날씨정보였습니다. 아멘